자 우중간으로 날려보냈습니다. 우중간 큼지막한 타하고 박정흠 담장을 넘깁니다. 박정흠 선수가 지금 홈런이 됐는데 넘어건지도 모르고 전력질주를 하고 있는 박정흠 선수 시즌 첫 안타 홈런으로 터뜨렸습니다. 자 홈런을 기록하면서 저렇게 메이스를 도는데 가장 빨리 들어올 수 있을까요? 아 정말 홈런치고 이렇게 빨리 들어오는 선수 처음 봤습니다. 스코어 11대 4가 됩니다. 아 저것도 기록같아요. 네. 아.